여기 가네! 네! 제 방에서 나온 거예요! 집 앞에 CU가 있는데 CU가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널리고 널렸거든요? 그 자그마한 편의점 안에? 제가 알바 끝나고 이제 편의점 들릴 때 항상 디저트 코너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얘였어요 우다다 너무 심해요 잠시만요 어쨌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레오 냄새인데?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 커버 안 해요 내 스타일 아니지만 눅눅하니까 맛있네 그냥 크림이 너무 많아요 좀 멀리 파니까 이제 그 쿠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? 아니 근데 방금 나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? 너무 허무해지는데?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아 이렇게 빵을 풀 때 크림을 이렇게 해먹으라고 한 건가? 이렇게 그냥 너무 허브예요 보니까 빵이 여기까지밖에 없고 남은 이만큼이 크림이야 이만큼 케이크처럼 이렇게 겹겹이 샌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? 해놨긴 했는데 해놓은 건가? 잠깐만 아니네 빵은 부드러운 카스테라 근데 왜 크림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 한 번에 돈 아깝게 자 펴갈 내리자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느끼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카메라가 꺼지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다시 키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제 얘기하다가 그냥 끌게요